1번째 게임 총금이랑 한번 싸워봅시다 아 밀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장수가 하나뿐이라서 일단 장수 하나부터 끊어주고 아 이 지군군이 문제에요 지군군한테 쳐맞으면 다 죽거든요 애들 지금 군만 잡으면 돼 여기 가는 이유는 호랑이 풀어주려고 어? 고래 풀어 알맹이 없는 놈은 말해도 알맹이가 없구나 적군이 도망칩니다 이게 몰라요 고랑이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고라인은 끝까지 따라가서 좋습니다 네네 밀고 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네 그냥 중량으로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쭉 밀고 들어가죠 적군이 도망칩니다 유효 배치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남만 스킬은 직접 우리가 찍을 순 없어요 적군이 도망칩니다 자 가자 굿 우리의 승리를 쟁취했다 귀중한 병사들이로